조물주 위에 건물주 대한민국 상위 1% 갓물주를 아십니까 최근 갓물주 대열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큰 손으로 꼽힐 만큼 부동산 재택 지금 이 건물이 시세가 90억 빌딩의 임대료가 월 3천만원 수준으로 마냥 어리갤만 보였던 국민 첫사랑 수지씨도 당당히 건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각종 매체들에서 앞다퉈 하루는 건물주 연예인 뉴스 이제 연예인과 건물주는 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됐습니다 어른들도 건물주를 꿈꿉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건물 강좌 열기가 뜨겁습니다 나라 경제가 위기인데도 빌딩 전문 중개업소는 성업 중 연예인 고객 얘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은 이게 더 빠르기 때문에 법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O씨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잔금 끝났어요 85개 공도치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건물 얘기 부동산 문제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아 진짜요? 오로지 딱 하나 건물 뭐 건물이 많은 연예인일수록 능력자가 됩니다 연예인 간물주의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난해부터 강남에서 100억 원대 이하 꼬마빌딩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시장에 나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건물 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서울시내 상가 건물의 경우 한두 푼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호가가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이니 일반 직장인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죠 그렇다 보니 건물주대기란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수십억 수백억 원대는 건물을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된 연예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 그들은 어떻게 건물주가 된 것일까요? 소지섭씨가 부동산에 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가격이 많이죠 매입가가 무려 293억 원 이런 그녀가 친한 애 한남동에 55억 원대 건물을 매입한 것에 이어 김태희는 역삼동이 위치한 자신의 빌딩이 실거래 가격 140억 원을 나타내며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연예인의 건물 매매 소식 매체들은 친절하게도 연예인들이 매매한 건물의 위치 매매 액수, 시세 차이까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정보들을 분석해 연예인들은 어떻게 건물주가 되고 또 건물 매매로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체에 공개된 연예인 건물주는 55명 이들이 매입한 건물 수는 총 63채 매매가 기준 4,7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고가의 건물들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일부 연예인들은 분명 고소득자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본만으로 건물을 사는 연예인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전지현 씨가 그 일로 화제가 될 정도 340억 좀 더 들어갔거든요 순수하게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연예인들은 어떻게 건물을 샀을까요? 그중 최근 단연 돋보이는 빌딩 투자를 한 인물로 공효진을 꼽을 수 있는데요 37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배우 공효진 씨는 용산구 한남동에 37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합니다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이 건물에 공효진 씨의 현금 자산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그녀는 건물을 담보로 꽤 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 채권 최고액이 31억 원 실제 대출액은 26억 원에 달합니다 공효진 씨를 처음 건물주로 만들어준 한남동 빌딩 매매가 37억 원 가운데 대출 26억 원 상가 보증금 3억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은 불과 8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건물을 4년 뒤인 2017년 60억 8천만 원에 파합니다 23억 원이 넘는 매매 차익을 남긴 것 그런 그녀를 매체들은 공격적인 투자자 대박을 터뜨린 재테크 여왕으로 묘사합니다 2017년 고효진 씨는 상권이 발달된 마포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합니다 매매가 63억 원의 2층 건물 이 건물을 살 때도 그녀는 약 50억 원 매매가의 79% 정도를 대출로 해결합니다 이후 건물을 부수고 6층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때 들어간 건축비 역시 대출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의 현재 시가는 얼마일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물주가 되는 것이 공효진 씨만의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착실하게 번 돈을 모아 수백억 원대 빌딩 부자가 됐다고 알려진 권상우 씨 분당과 청담, 성수동에 이어 최근에는 등촌동에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이 빌딩의 매매가는 무려 280억 원 그런데 이 중에 대출이 240억 원 매매가의 86%가 은행돈입니다 권상우 씨의 등촌동 빌딩은 매매가 280억 원 가운데 대출금 240억 원 상가 보증금 19억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이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매가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을 대출해줘도 문제가 없을까 해당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 고가의 건물을 잇따라 매입해 화제가 된 배우 하정우 씨 보도에 따르면 하정우 씨도 권상우 씨처럼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경우입니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그는 종로에 81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70% 57억 원이 대출금이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는 송파구 방이동에 127억 원 상당의 건물을 하나 더 매입합니다 이때도 매매가의 80%에 달하는 99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에게 고액의 대출을 해준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하정우 씨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 맞습니다 연예인들의 재테크는 대출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안에 건물을 팝니다 화면 예쁜 누나로 사랑받은 손혜진 씨는 2015년 마포구에 매입한 빌딩으로 3년 만에 약 41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면서 숨은 부동산 투자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수 리상 또한 38억 원의 대출을 끼고 53억 원짜리 건물을 샀다가 5년 만에 4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고액의 대출로 건물을 매입한 후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연예인 건물주 이런 방식을 부동산 재테크 노하우로 소개하는 매체들도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잘하는 연예인들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노하우나 그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을 좀 많이 활용하고요 자기가 사는 금액에 많게는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심지어 방송에 출연해 대출이 본인의 재테크 노하우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도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1월만 걸리고 단 한 번도 그 부동산을 안 간 적이 없어요 이 사옥은 그러면 무슨 돈으로 사신 거예요? 올해는 땅으로 사놓은 겁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 빚이죠 본인의 말대로 양현석 씨가 현재 소유 중인 건물들에는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은행 채권 금액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것 연예인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막 이런 걸 자꾸 장려하고 홍보하고 막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게 저는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예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이제 막 따라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효과들이 되게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같은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불로소득이 점점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지난 4월 초 건물주되는 비법을 알려준다는 한 부동산 강좌를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일 때임에도 마스크를 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에서는 빌딩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업체의 성업체들이 성업 중입니다 한 업체를 방문해 빌딩 매매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앉자마자 현금 보유액부터 물어봅니다 manaka weren't getting a lot of money 얼마정도 지금 ta.eyel.net는 많지는 않고 17억 선수 levar 20억 원 ed exchange gan 뇌 Jeff 다른 중개업체에서도 대출을 적극 권합니다. 이 업체는 매물과 함께 자금계획안을 보여주었습니다. 42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현금 자산은 10억 6천만 원. 나머지는 다 대출인데 실제로 일반인이 이렇게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한 중개업체에서 소개한 감정가 52억 원의 매물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이번엔 몇몇 연예인에게 고액의 대출을 해줬던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놀랍게도 매매가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인 이유를 분석하며 건물 매매를 권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우측적으로 지금 아파트 쪽을 굉장히 대출을 눌러놨잖아요. 규제를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금융기관들 은행이나 그런 곳들은 대출해줄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가 쪽이나 건물 쪽으로 오히려 레벌리지가 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 상가 시장에 좀 기웃거려 볼 만한 찬스인가요? 뭐 저는 적어도 지금 열심히 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이나 은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터치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은행은 그렇게 돈놀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은행을 이용하는 이제 건물주들은 그렇게 대출 잘 받으면서 자기 자산을 늘리고 건물 매매가의 80에서 90%까지 은행 돈을 빌려준다. 그리고 그 돈을 이용해 건물주가 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한 푼 두 푼 저축한 돈이 저렇게 쓰인다니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빚을 내서라도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작정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연예인들의 경우 인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용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이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일도 아니고요. 다만 건물에서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이 매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로소득이 없어지고 부동산 투기 심리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물주들은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김태 씨가 매입한 빌딩은 월세 수입이 매월 6천만 원이 나오는 상당히 고수입이 나오는 건물인데요. 지난 5월 매체에서 소개되는 연예인 빌딩들. 이 중에는 본인 명의가 아닌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 세미 씨는 최근 들어 많은 연예인들이 본인 명의로 건물을 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K필름. 권상우 씨 등촌동에 있는 건물인데 소유권 소유자가 권상우 씨로 앉아 있어요. 소유자의 한 주식회사의 이름이 보입니다. K필름에 사내이사로 권상우 씨가 들어가 있어요. 사내이사로도 있다가 대표이사도 한 번 했었어요. 아 대표이사로도 됐었네요 진짜? 주소지에 적힌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권 씨 소유 세차장 건물과 동일한 주소의 회사 사무실. 이 법인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TV필름이 권상우 씨 이름이 나와서 혹시 이게 영화사인가요? 아 아니요 그냥 매니지먼트예요. 법인 등기에 적힌 사업 목적에는 부동산 매매와 임대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 봄엔 은평구의 2층 빌딩을 27억 원대 매매하면서 약 80억 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신흥 빌딩 부자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배우 한효주 씨도 법인 명의로 은평구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한 세탁 회사가 통임대한 이 건물의 소유자는? 한효주 씨의 아버지가 대표인 가족법인.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등록된 주소지를 토대로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사무실. 아무도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왜 굳이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일까? 양도 차익이나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5억이 넘게 될 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42%예요. 여기다가 지방세 포함하면 세율이 46.2%가 되겠죠. 그렇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20%에 지방세 포함하면 22%밖에 안 된단 말이죠. 권상우 씨의 경우 법인 소유로 되어 있던 강남의 건물을 팔았는데. 법인으로 하면 개인으로 할 때보다 3억 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권상우 씨 측에 법인에 관해 문의한 결과 해당 법인은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설립됐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위해 만든 회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물을 매도할 때 법인의 혜택은 더 크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1년 이내 메가피스의 양도소득세 50%예요. 법인은 몇 프로인가 아세요? 이래도 팔아도 저래도 팔아도 22%고요. 뭐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유지보수기 대수선비 어쩌고저쩌고 해서 했잖아요. 관리인 고용비용 뭐 이런 거를? 네. 그럼 거기서 또 까줘요. 그럼 결국은 많이 내야 10%에서 15%예요. 그래서 법인을 난립시키는 거예요. 아무래도 단기간 실제 차익을 노리고 다시 되팔고 하는 게 좀 주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인으로 많이 운영을 하죠. 법인의 세제 혜택은 그뿐이 아닙니다.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도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호득이 4억이 되게 되면 개인이 벌게 된 4억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대략 한 1억 4,800만 원 정도가 과세가 될 거예요. 세금이 1억 4,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법인으로 하게 되면 6,600만 원밖에 안 내게 돼요. 그러니까 8,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최근 뜨거운 이슈인 종합부동산세 역시 건물주는 피해 갈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는 그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에 동시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일반 건축물 경우에는 건물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토지에만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에 부과되는데 일반 건축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의 가격이 80억 미만일 경우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몇백억, 천억대의 건물을 사지 않는 이상은 종부세 안 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최근 9년 만에 안방극장이 복귀해 특별한 캐릭터를 명품 연기로 소화하고 있는 이병헌 씨. 그는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양평동 빌딩을 약 260억 원에 매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병헌 씨의 빌딩 역시 법인명입니다. 건물 매입 당시 그의 어머니가 법인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닙니다. 경기도 안성,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진 오피스텔 건물.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만나 어떤 회사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병헌 씨는 왜 안성의 법인을 개설했을까. 이병헌 씨 측이 보내 온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안성의 오피스텔을 관리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설립한 것이고 양평동 빌딩을 이 법인 명의로 매입한 이유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 대우 김태희가 강남역 인근에 빌딩을 매입해 빌딩주 대열에 올라 큰 화질을 모은 바 있습니다. 강남에 132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다고 알려진 김태희 씨. 이 건물 역시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의 대표는 본인이고 언니가 이사인 가족법인. 이 법인 또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법인 주소지가 있는 8층은 소호 사무실. 사무실에 모여 있는 곳. 관리인의 말대로 건물 한 층에 70여 개에 달하는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주소지에 다른 회사의 상호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런 데가 개별 상주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사무엄무를 보면 되고 그 외적으로는 공유 오피스라고 요새 소호 사무실 치면 그리고 스타트업들 기준을 했을 때 사무실 하나에다가 공유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영문 붙어 있으면 공유 오피스를 사용하고요. 김태희 씨 법인은 여럿이 함께 쓰는 월 2만 7,500원의 공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이 아닌 용인의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 이제 취득세 문제거든요. 취득세 중과 문제.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서울에 법인이 있는 회사가 서울에다가 건물을 사서 부동산에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일반적으로는 4.6% 되는데 중과가 되면 9.4%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태희 씨 빌딩이 강남에 있더라도 법인 사무실이 용인해 있으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는 것. 김태희 씨는 법인 사무실을 용인해 둬 약 9억 8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 씨 측에도 법인 설립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를 대비해 용인해 법인을 두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등록만 해주면 그 다음에 법인이 어떤 법인의 성격에 맞게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활동에 종사를 했고 이익을 발현 이런 것 다 보지 않고 가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임원들을 다 배치하고 유령회사 건물만 있는 어딘가 사무소만 등재해 놓고 그런 유령 법인들이 시적으로 부동산 임대 파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라는 건 내무부는 오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90년대까지 정부는 제조업, 도소매업이 아닌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아왔습니다. 성업공사의 매매 2만억은 2년 6개월 동안 비업무용 토지에서 지어야 합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도 뭘 했냐면요. 법인이 가졌던 토지라고 다 세제택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법인이 정말 법인의 성격에 맞는 업무용의 토지에 부합될 때에만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는 다 비업무용 토지로 구분짓고 비업무용 토지에서는 강제 매각도 시키고 중과세도 하는 그게 노태우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부 안에서 확고했었다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게 다 무너진 거죠.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MF 사퇴 후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운용하는 법인에 대한 규제들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기 돌반지에서부터 결혼 예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세율이라고 보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높습니다. 우리는 일반 법인들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런 거죠. 급기야 2018년에는 건물주의 임대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조세특례법 건물주의 임대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입니다. 그걸 다 여야가 동의해서 스트랩 넘기면서 다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어딜 쳐다보고 있고 국회가 어딜 쳐다보고 있냐 보여주는 법안들이라고 봅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 규제들을 내놓자 이를 회피할 방법으로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법인 설립에 관한 강좌까지 등장했습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강좌까지 보호 2천만 원의 양보들을 차려줍니다. 저희 다행이 가득인데 법인이 다섯 개 있어요. 법인 카드로 치울 수 있는 비용이 어디까지냐 다른 패드폰이 있고 노트북이 그리고 여러 분들 드시는 거 커피믹스 종류가 생소 그다음에 집에 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은 다 법인 카드로 사야합니다. 저는 천억 원 또 백 원 또 금액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주차라고. 강사는 규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호원장담합니다. 강남의 아파트 몇 개쯤 사고가 있는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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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적자고 부동산 법인에 법인세를 올린다 안감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인세 1% 올려도 난리가 나요. 한 300명 정도 더 하네. 엘지로 다 해외에서 나가요. 법인을 설립할 때 초기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 있는 동전 500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인 법인도 가능해서 법인 설립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설립 절차도 쉽게 하고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저희가 살펴본 법인들이 정당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것이니 개별 연예인들만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액의 대출을 이용해 건물을 사고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줄이면서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보내려는 건물주와 안 나가려는 임차인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강남에 건물을 샀던 가수 리상은 임차인과 무려 5년 동안 분쟁을 겪었습니다. 가수 싸이 역시 이태원의 건물을 매입한 후 임차인과 분쟁이 휘말렸습니다. 싸이다! 사과하라! 사과하라! 건물주와 임차인의 분쟁.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빌딩 중개업자가 말한 재테크 비결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사서 갖고 있기에는 대출이제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사서 다 내보내서 싹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겉에 이렇게 장을 커튼 널 방식으로 해서 임대를 다시 맞추려고 임차인들을 좀 개선을 하시거나 수익을 재계약하시면서 임대를 조금씩 조금씩 올리셔가지고 그 수익률에 맞춰서 다시 맥가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고 중개업자들은 건물 매입 후 임차인 개선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기존 임대인을 내보낸 후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더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임차인으로 바꾸라는 것 임대 소득으로 건물 가치가 결정이 되는 이제 건물 가치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 소득 자체로 임차한 곳에서 임대료 수익이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전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임대를 얻을 수 있고 그 건물 가치도 그만큼 뛴다는 걸 의미한 거죠. 리모델링 후 유명 프랜차이즈로 임차인을 바꾼 사이의 건물은 40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리상도 리모델링 후 임차인을 바꿔 건물 가격이 42억 원 이상 뛰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사이 기존 임차인들은 수년간 닦아온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호재가 있는 곳에 연예인들이 잇따라 들어가 건물을 살 경우 연예인의 건물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들썩이게 됩니다. 성수동 일대 여기에 건물을 샀다고 미디어에 공개된 연예인만 9명 이 지역의 건물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20억 밖으로 여기 와서 명암으로 많아요. 2, 3, 5, 5, 5 사람이 찾아와서 매물이 없어서 건물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성수동 카페거리는 최근 전국에서 가장 큰 임대료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예인이 건물을 투자를 하면 처음엔 다들 좋아해요. 좋은 줄 알아. 손님들 막 늘어나서 너무 좋아 한 6여만 지나가 보세요. 그 옆에 건물 주 나도 올려. 나도 올려. 연예인들이 놔둘고 얘네들이 많이들 가드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럼 거기 옆에 있는 성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벌써 시세 차익을 본 후 건물을 팔고 성수동을 떠난 연예인 건물주도 있습니다. 용산해방촌 역시 개발 호재 속에 연예인들이 건물을 많이 산 지역입니다. 이곳은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지금 거의 평강이 더불어 올랐거든요. 3년 전 3년 전부터 새도 지금 보통 뭐 여기 큰일 있는 거 한 50만 원 하는 거 150만 180만 원 해방촌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해왔다는 미용실 새가 어떠세요? 많이 올리긴 올랐지 올린데는 많이 올랐지요. 50만 원 하던 게 140만 원이고 막 그러는데 옳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이곳에 있던 많은 가게들이 떠났고 그 자리를 새로운 가게들이 채웠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우는 낡은 점포들이 리모델링 되면서 건물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평당 2천만 원 하던 가격이 4, 5년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 가게에서 먹고 자던 가난한 시장 상인들. 싼 임대료 덕분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들은 항의 한 번 못해보고 짐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임대료를 거의 안 올리셨대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때 대항권이 없어요. 대항력을 행사할 마음이 없으시고 그 방법도 모르시고 그리고 사실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좋은 말로 그냥 좀 나가줘 제가 오래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소외계층을 위해 일했던 신부님도 올라버린 임대료 때문에 해방촌을 떠났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나와 택배 상자를 분류하고 있는 김동률 씨. 그도 지난해까지 해방촌에서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요리를 하던 그에게 택배 일은 분명 낯설고 힘들 겁니다. 육체적으로 더 힘듭니다. 힘들고 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이 편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가게를 접었다는 동률 씨. 일감에 쫓겨 끼니를 못 챙길 때가 많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예. 오랜만에 찾은 본인의 가게 자리. 그곳엔 새로운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카페를 정리하면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건 오랜 시간 정을 나눈 손님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공간을 공간을 제가 운영했던 제 카페를 저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붙여줬던 그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떼었어요. 집에 다 갖다 놨는데 뛰면서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방촌에 자리잡아 80살까지 커피를 내리며 살고 싶었다는 동률 씨. 그의 꿈은 건물주의 세상에서 새로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연예인 측에서는 대부분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연예인과 건물주라는 사실은 여러모로 되새겨 볼 부분입니다. 연예인들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히 큰 공인들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건물마다 공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실이 생겨 대출이자를 감당 못하면 그 위험은 고스란히 건물주와 은행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법인이 문제입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연예인을 내세워 투기를 부추기는 매체들의 보도행태도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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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